오늘 제주부터 올해 첫 장맛비가 시작됩니다. 오후가 되면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전국에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시작부터 강하고 또 많은 비가 예상돼서 내일 출근길 혼잡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안수진 캐스터. 네, 현재 제주부터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라디오 영상을 보시면 이미 제주 지역에 강한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호우와 강풍특보 내려졌고요.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적게는 1에서 많게는 8mm에 가까운 굵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이번 비는 오후에 남부지방을 덮겠고요. 밤이면 충청권까지 확대됐다가 내일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강하게 내리는 시점을 보시면 제주와 남부지방은 오늘과 내일 오전 사이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출근길 시간당 20에서 최고 60mm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비로 인해서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둘러서 나오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내일까지의 강수량도 살펴보시면 제주 산지에 많게는 3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서울을 포함한 중부와 경북 지역에도 30에서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비구름이 닿지 않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30도가 넘어가는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체전선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날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